5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거짓을 판명할 때,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참거짓을 판명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반드시 각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고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참거짓을 판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건 P이면 Q이다.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다 찾아서 걔네들을 라지 P라고 하고 조건 Q에 대해서 이것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화살표가 가는 방향으로 입이 벌어져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참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참일 때는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합니다. 이러면 참인 게 확인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양변의 여집합을 해주면 방향이 바뀐다는 것 정도 알 수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잘 돼 있네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미은 지금 Q 안에 P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교집합은 Q가 아니라 P죠.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맞는 거고. 그 다음 이거 바꿔도 되죠? 그러면 순서 바꾸겠습니다. 자,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이죠? 그래서 Q 마이너스, Q 차집합 P가 되는 겁니다. 그럼 Q에서, Q 전체에서 P를 빼면 도넛츠 부분이 남거든요. 즉,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죠? 답이 아니라고 쓰지 말고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거짓을 고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다음 이거는요. 아까 우리 했었죠? 자, 이게 참이기 때문에 드모르가는 법칙에 의해서 얘는 안 됩니다. 그다음 P, 여집합, 합집합, Q는 U. 자, P, 여집합이에요. P, 여집합이면 이걸 빼면 나머지 전체 다죠. 그거랑 그다음에 Q랑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전체집합이죠. 그쵸?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미음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이 명제는요. 굉장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부정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헷갈리지 않게 잘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실수 X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가 데이브이 되어도 이거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모든 게 그렇게 됐다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어떤 실수는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게 단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것은 참이 됩니다. 어떤 애는 이렇게 되기도 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애가 한 개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게 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정을 할 때는요. 이제 부정을 할 때는 모든은 어떤으로 바꾸고 뭐뭐 이다는 뭐뭐 아니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실수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었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물결은 대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얘의 여집합은 뭡니까? 부정이면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는요.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같다. 근데 첫 번째 거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예죠. 됐습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거 넘깁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 플러스 이거의 반절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1 빼기 2니까 빼기 4분의 9가 되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D에 마이너스 4분의 9가 있으니까 앞에 0만 들어주면 이 왼쪽 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거든요. 0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외의 숫자들 이것을 만족하지 않은 숫자들도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어떤 이라는 말이 들어간 그 명제에서는 참이 됩니다. 이해 되시죠? 네. 참입니다. 참. 참이라고 써야지. 그 다음. 밑에 거는요. 어떤 실수의 X에 대해서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이거이다. 그쵸? 아니 이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이 아닙니까? 아니죠. 0인 점이 있어요. 왜? 근의 공식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허근이 나왔다. 그럼 얘는 3이 되죠. 그런데 이게 실근이 나와요. 4 1은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근이 4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해 되시죠? 두 번째 문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풀면 잘 안되고요. 어떤이나 모든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모든은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데 어떤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여입니다. 알았죠? 자 7번 보겠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대우 같은 경우는 참 거짓을 판별할 때 원 명제 자체의 참 거짓을 만약에 판별하는 게 더 쉽다면 그거 자체로 참 거짓을 판정하고요. 역은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도 참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관계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A는 2 그리고 B가 3이면 A 플러스 B는 5다. 얘는 진리집합이 그냥 얘 뿐이죠. A가 2고 B가 3이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죠. 굉장히 간단한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 명제의 경우에는 순서상으로 쓴다면 예를 들면 2,3도 되고요. 그러니까 A,B가 A,B가 2,3도 있지만 1,4도 있죠. 또 0,5도 있어요. 이렇게 많습니다. 됐죠?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얘는 A,B라고 했을 때 2,3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되는 쪽으로 화살표가 입 벌려진 쪽으로 화살표가 보내지면 그죠? 그러면 그걸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우명제는 참입니다. 아직 대우명제를 만들진 않았어요. 자 영명제는 당연히 앞뒤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영명제 A 플러스 B가 오면 A가 2고 B가 3이다. 진리집합은 써봤으니까 그죠?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참이거든요. 뭐 위에서 했으니까 더 할 건 없지만. 그죠? 이렇게 가는 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대우명제를 일단 만들게 만들어야 되죠. 대우명제는 어떻게? 순서 바꾸면서 두 개 다 부정해주면 되죠. A 플러스 B가 O가 아니면 아니면 A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A는 2 그리고 B는 3 이걸 부정하면요.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는 바뀝니다. 그래서 A가 2가 아니거나 또는 또는 B가 3이 아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의 부정이 왜 이것인지 또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논리적 구조는 총 4개 거든요. A가 2가 아니다. 똑같이 그리고 B는 3이다. A는 2이다. 그리고 B는 3이 아니다. A가 2도 아니고 B도 3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총 4가지예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네모의 부정은 여집합이기 때문에 나머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져다가 여기다 쓰면 되는데 이 세 개를 줄여서 하나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한국말로 썼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A가 2이고 B가 3이다라는 게 됐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런 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아니거나 B가 3이 아니거나 아니면 A가 2가 아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2가 아니거나 B가 3이 아니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이 세 개를 하나로 축약해서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문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단순히 외우시는 거는 역시 기억이 안 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 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면 X는 0 또는 X는 1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왼쪽에 있는 이 조건 방정식은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수학적 식이나 문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왼쪽도 딱 보자마자 그냥 방정식 풀어버려 이렇게 알고 있죠. 사실은 그게 뭐냐? 그 조건을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그 진리 집합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 단원에서는 앞에서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구했던 그 답들이 사실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조금 더 넓게 수학의 문법에 맞춰서 표현하는 것을 익히는 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익히셔야 됩니다. 뭐 인수분해해서 풀자마자 그냥 어차피 나오죠. x가 0이거나 또는 또는 x는 1이거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사실 진리 집합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진리 집합을 따로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서로. 얘랑 얘랑 같죠? 얘랑 얘랑 똑같아요. 진리 집합이.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동치라고 합니다. 동치. 동치. 그래 진리 집합이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화살표가 어디로 봐도 똑같은 거죠. 무조건 참인 거죠. 그렇죠. 역이든 대우든 일단 다 참이에요. 그렇죠. 참이고 역이랑 대우로 써보는 것이 중요한데 역은 되게 쉽죠. 왜냐면은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x가 0 또는 x가 1 이면 x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역은 사실은 쉽습니다. 자 대우만 조금 유의하면 돼요. 대우 자 뒤에 거 있죠. 뒤에 거 x는 0 또는 x는 1이다. 이거 부정하면은 x가 아이고 자 좀 잘 보이게 x가 0이 아니고 그리고 또는 이 그리고로 바뀌죠. x가 x가 1 이면 x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아니다. 자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는 0 또는 x는 1이다를 이거는 또는 사실은 그리고라는 논리를 축약한 표현이거든요. 또는 과 그리고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또는은 여러 개의 케이스를 잘 축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펼쳐야 돼요. 펼쳐야만이 펼쳐야만이 이제 논리적 구조가 쉽게 보이죠. 그러면 x는 0 이거나 또는 x는 1이다. 이거를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x가 0이고 그리고 그리고 x가 1이고 이것도 되고 또 x가 0은 맞는데 x는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고 그리고 x가 1이고 이 하나가 사실은 이 세 개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논리는 또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x가 0이 아니고 그리고 x가 1도 아니다. 만들 수 있는 논리는 네 개인데 위에 있는 세 개의 여집합은 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이 앞에 그리고라고 쓴 이유가 근데 이제 이런 논리적 구조를 그냥 암기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는 항상 또는 바꿔줘야 된다. 라고 하면 그 논리적 구조에 딱 맞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과만 얘기하는 거지 그 이유나 과정은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논리에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배울 때는 이러한 논리 구조를 다듬죠.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잡한 게 나오고 했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자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 합동이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진리집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여기까지 AB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면 이겁니다. 면적이 같다면 그러면 당연히 일단 첫 번째로는 똑같은 삼각형 두 개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진리집합 맞습니다. 근데 공부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모양이 달라도 면적이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게 한 변 길이가 2라면 높이는 루트 3이 되거든요. 높이가 루트 3 그러면은 넓이가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면적이 이제 루트 3이거든요. 루트 3이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2루트 3이에요. 2루트 3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도 루트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 생긴 게 달라도 넓이가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집합이 요거랑 요거 요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합동이다. 합동인 두 삼각형은 똑같은 게 이게 그냥 두 개 딱 있는 이게 다죠. 됐습니까? 그럼 진리집합이 포항해가 어떻게 돼요?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1로 가는 건 거짓인 거예요. 그렇죠? 1로 오는 건 참인 거고 진리집합이 포항하기에는 이제 다 설명이 된 거고 명제에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역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합동인 두 삼각형은 넓이가 서로 같다. 뭐 그냥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논리적 구조만 가정과 결론 뭐뭐 이면 이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앞뒤 잘라가지고 뒤에 거 앞에 쓰고 앞에 거 뒤에 쓰고 하면 그게 역이에요. 역은 어떻게 역은 이렇게 오는 게 참 맞죠.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하고요. 대우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원명제가 거짓이라고 밝혔으니까 대우는 대우는 요거 이제 부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합동이 아니면 합동이 아니면 넓이는 서로 같지 않다. 이거는 물론 이제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국어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진리집합을 구하고 그것의 포함관계를 따지는 방법으로만 답을 구해야 돼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합동이 아니면 넓이는 서로 같지 않다. 아니죠. 합동이 아니어도 넓이가 서로 같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국어상으로만 해석해도 틀린 걸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판정하다 이게 편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복잡한 거를 할 때 습관이 안 나와요. 반드시 이번 단원에서는 진리집합 조건을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정할 때 반드시 진리집합을 구해보고 그것의 포함관계를 따져서 입 벌리고 있는 쪽으로 화살표가 보내지면 그것이 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만 기억하시고 그 관계만을 파악해서 참거짓을 판명하시는 이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x는 8의 약수 q는 4의 약수인데요. 그러면은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당연히 4의 배수가 8의 배수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입 벌린 쪽으로 화살표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인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첫 번째 거 그리고 대우만 있을 수 있겠죠. not q이면 not p이다. 근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만 참이 되는 겁니다. 자 필요충분조건을 따질 때는 하나의 문장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주어가 주면 충분조건 주어가 주면 충분조건 주주총회라는 말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주면 충분조건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그러면 이것과 진리집합 포함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것은 진리집합이 다 써있고 뒤에 것은 a 플러스 루트 2가 0. 근데 ab가 실수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ab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만약에 ab 가 유리수면 a 가 0 그리고 b 가 0 말고 답이 없습니다. 근데 실수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 a에다가 2를 쓰고 b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써도 0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 게 진리집합이 분명히 더 많아요. 뒤에 게 많으니까 입이 이렇게 벌어져야겠죠. 벌어진 쪽으로 화사표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앞에 게 뭐가 되냐면 앞에 게 뭐뭐 은 주어에요. 주어가 화사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어가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충분 조건인 겁니다. 주어가 주면 충분 조건. 이해되셨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느껴지시겠지만 명제 단원 문제들이 출제자가 내기가 되게 편해요. 학생들이 헷갈리게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혼자서 풀 때도 아 이거 좀 여기 좀 불안한데 싶은 부분이 없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귀찮은 작업입니다. 귀찮다는 거는 번거롭다는 뜻이죠. 귀찮지 않습니다. 귀찮다는 건 귀하지 않다는 뜻인데 중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손이 많이 까기 때문에 이제 번거롭다고 느끼죠. 그러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풀어보세요. 그럼 무조건 담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교집합 B가 A교집합 B가 지금 공집합인 상황이에요. 근데 A차집합 B가 A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A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서로소라는 얘기죠. 서로소 서로소 겹치는 게 없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차집합 B가 A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에 들어갈 텐데 A차집합 B가 A라는 이 말이 A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이거 말고 다른 경우도 나오나? 이런 걸 따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바로 따져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연관성이 그렇게 없어 보여요. 물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서로소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A가 나오지 그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 말고 다 알겠는데 이거 말고 다 알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없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배울 때 한꺼번에 파악이 안 되니까 동치관계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집합의 연산에서 A차집합 B는 그냥 A차집합 B가 아니라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A교집합 B를 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게 A가 되려면 반드시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얘가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른쪽 거나 이 왼쪽 거는 무슨 관계나 동치관계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판단해 내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무슨 얘기냐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 말고 더 없나? 혹은 얘가 여기 써 있는 이게 이거 말고 더 없나? 어? 더 없다. 이것밖에 없다. 라고 판정해 내는 이 과정이 어렵다고요. 애매하고. 그죠? 그래서 얘가 이거라는 걸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되게 명확해지잖아요. A에서 이걸 빼는데 A여야 돼? 아니 그럼 얘가 반드시 공집합이어야죠.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A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순간 뭔가 원소가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도 위배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ABCD가 평행사변형인 것은? ABCD가 직사각형이기 위한 그러면은 이거는 포옹이 금방 나오죠. 평행사변형이 당연히 더 크잖아요. 그쵸? 이쪽이 더 크죠? 허서핀 일로 가야 되거든요. 아 참 이거 지금 필요충분 조건. 그쵸? 그럼 이쪽이 더 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게 주어인데 주어가 주면 충분 조건인데 주어가 어떻게 됐어요? 받았네? 그럼 필요조건인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또. 헷갈릴만한 게 나오잖아요. 자 헷갈릴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주어가 주면 충분 조건인데 필요조건이다. 그럼 받았네. 그 얘기는 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진리집합 포항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놓고 기억 보겠습니다. 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주어가 주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 맞죠? 맞습니다. 맞는 얘기에요. 그 다음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 주어가 주면 충분 조건인데 필요조건이니까 받아야죠. P이면 Q이다가 참입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가 대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주어가 화살표를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에요.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리을에 있죠. NOT P하고 NOT Q는 다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NOT Q는 NOT P이기 위한 이거는 이게 지금 주어를 바꿨잖아요. NOT Q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화살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조건이라고 해야죠. NOT Q는 NOT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렇죠? 이게 헷갈리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헷갈리는 순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시험장 보러 들어가면 이게 무조건 틀리죠. 이게 무조건 틀려요. 익숙해질 때까지 이 하나의 문제 가지고 계속 풀어보셔야 되고 필요충분조건은 주어가 주면 충분조건. 받으면 필요조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주어 앞에 있는 거. 주어가 화살표 주면 충분조건. 화살표가 가는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 이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익숙해질 때까지 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구하라는 게 8a 플러스 a-1분의 2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가 느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얘가 넘어오면 a-1이 0보다 크다거든요. 그렇죠? 한 이유가 있겠죠? 분모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동그라미랑 세모 두 개를 곱해서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더했다 빼서 얘가 적절히 묶었을 때 얘를 적절히 묶었을 때 a-1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뭐가 필요한지는 너무 뻔하죠? 8로 묶었을 때 a-1이 나와야 되니까 필요한 게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도 마이너스 8만 써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식의 값이 변하니까 플러스 8이라고 써줘야 여전히 이 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를 바꿔줍니다. 8로 묶었을 때 a-1 더하기 a-1분의 2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8 얘의 최소값은 구할 수 있죠. 왜? 동그라미하고 세모 모두가 다 0보다 크다 확실합니까? 그렇죠? a가 1보다 크니까 이것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부분 이 뒤에 있는 8 부분은 모르겠고 이 부분은 이 부분만큼은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는 2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곱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16이 나와요. 16 16 루트 16이니까 계산하면 2, 4, 8이죠. 8 그러니까 얘는 8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얘가 8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만큼은 당연히 플러스 8 플러스 8 대서관계 유지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쓰면 됐죠? 그럼 이제 원식하고 똑같아졌죠, 좌변이? 자, 오른쪽은 어떻게?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라고? 1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퍼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내용이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힌트는 당연히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분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분모는 변형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여기 분자에 있는 이러한 이 다항식은 변형하기가 쉽죠. 더했다 빼면 되니까 필요한 거를. 그렇죠? 그래서 힌트를 어디서 찾는다? 분모의 모양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귀류법 가지고 증명을 하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그게 거짓임을 밝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n은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아니다. 이걸로 이게 참 거짓을 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그럼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3k 플러스 1하고 3k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3k 라는 게 3의 배수고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3k 플러스 3 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되니까? 3의 배수가 되니까. 그렇죠? 모든 자연수는 이렇게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 세 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만 제외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상태에서 얘네를 제곱을 해보면 제곱을 해보면 이거 제곱을 했을 때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서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얘도 3으로 묶었을 때 3k 제곱 플러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1 역시 3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얘도 어때요? 3으로 묶었을 때 4도 더하기 3 더하기 1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으로 묶으면 3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괄호 열고 나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아 이것도 3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의 꼴이구나 3의 배수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는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미 n 제곱으로 3의 배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 제곱이 3의 배수다 라고 하는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모순이 되죠. 뒤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뭐라고 하면 돼요? 가정을 부정했더니 만약에 참이 나왔어. 아 그럼 원명제도 거짓이네. 어떻게 결론을 부정했는데 참이 나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결론을 부정했더니 거짓이 나왔어. 아 그러면 당연히 참이구나. 원래의 명제는 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배수이다 배수가 아니다 라는 것 자체가 하나가 그러니까 얘가 참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 두 개는 뭐뭐이다 뭐뭐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의 명제가 참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의 명제의 결론을 부정했더니 얘가 거짓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기는 참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 구조예요. 구조는 단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면 되냐면 가정이 모순된다.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님으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님으로 배수가 아님으로 가정에 가정이 모순된다. 됐죠? 그러므로 어떻게? 원명제는 참이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증명하는 것은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좌변 전개하면요. a 제곱 x 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 플러스 b 제곱 x 제곱 플러스 b 제곱 y 제곱입니다. 우변 전개하면 a 제곱 x 제곱 플러스 2 a x b y 플러스 b 제곱 y 제곱입니다. 똑같은 건 사라지죠? 이렇게? 이거 여기로 넘기면 a 제곱 y 제곱 더하기 2 이거 넘어왔으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a x b y 플러스 b 제곱 x 제곱 자 이런 상태로 정리가 됐는데 지금 a x b 결국은 a y 랑 b x 곱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라고 얘가 세모라고 하면 지금 동그라미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다? 동그라미 빼기 세모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더 정리하면 a y 마이너스 b x 전체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 참이라는 거 나왔죠. 그렇죠? 자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으라고 앞에 걸 배운 건데 이걸 보시면 이게 a x고 이게 b y에요. 그러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리고 3x 플러스 4y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디가 더 큰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긴 게 더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얼마? 이게 9 더하기 16이니까 이게 25에요. 25 그리고 이 값을 줬잖아요. 9 이것이 3x 플러스 4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세모의 제곱 제곱이 25 곱하기 9니까 이거는 5 곱하기 3의 5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15의 제곱입니다. 15의 제곱.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숫자를 넘기면 되죠? 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그리고 0쪽으로 잎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세모 플러스 15 세모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세모는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얼마? 15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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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